기타까지 가야되잖아 이거야 이거 이런건 모른다고 뭐지? 아 너 왜그래 아 나 바쁘고 나 운동 다녀야되고 나 힘들다고 4년만에 되는거야 파란했네 드디어 장아다 돌아가라 연주아 돌아가라 멋있다 자랑스럽다 선물 뭐 사줄까 어떻게 나 오늘 PT 나 연장하고 왔는데 나 이제 녹색 아줌마도 해야되고 나 그럼 바빠지잖아 나한테 던져려갔어 양말 내가 빨래통에 넣어줄게 처음에 뭐했는지 알아? 응 나갈 때 넌 형만이라면 재미없을거같은거야 그래도 주의를 끌어야되는데 상대가 너무 재밌는 애였거든 그래서 기타까지 가야되잖아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구지? 진짜 다행이였어 나 애들 안오실까봐 진짜 그러고 나갔어? 미치겠다 애들 안오실까봐 처음에 나가서 너무 떨리는거야 1년만이잖아 왜냐면 2학년 1학기 때는 영상으로 들었었잖아 1년만인거야 애들앞에 쓰는게 애들앞에 쓰고 발표자료면 이미 써져있으니까 보고해도 되는데 프린터기도 안나왔잖아 보고할수도 없는거야 그래서 너무 떨리는거야 처음에 진짜 목소리가 떨렸어 애한테 떨리는게 느껴졌대 이게 어땠냐면 안녕하세요 어떻게 떨렸어 안녕하세요 진짜 떨렸어 안녕하세요 기타생한테 30분만 서로 일찍 당기자면 안되나? 근데 선생님 너가 원래 지난 학기에도 다 될 수 있었어 1학년 때도 그랬고 근데 좀 억울한 점도 좀 있긴 했지 너 회장선거에서 안됐을 때는 뭔가 이게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것도 되게 억울했잖아 윤주 땡하고 그 무협표 처리했으면 너가 됐었는데 그 이름 잘못 쓴 거를 그 선생님이 딴 애를 줘가지고 나는 또 안되네 왜 이러고 있는거야 엄마 나 6시에 나갈거야 제발 나가 나 반대표 너무 안해봐가지고 나 어떡하지 선생님한테 전화해야 돼? 안해도 되지? 내가 지금 반대표가 아니니까 나 사실 속으로 기도했어 되지 마라 오늘 좀 이쁜걸 그냥 쓸데없는거 다 사자 응 아 좀 튼튼한거 보이세요? 다이소거울 1회용이야? 어 계속 그렇게 해 나 머리카락 짤아야 해 산 2회용과 산 2회용과 산 2회용과 쌈미오랑 콜라보를 하나보다 가위나 풀 담임선생님 자리에다 이거 해놓고 이거 쌤한테 찍힌 회장이 될지도 몰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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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이라고 그랬더니 스티커 사고 싶어 엄마 그래서 화장실이면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다른 반에 들어와서 아 이제 아 나 이거 아 싫어 이거 이상해 이거 아 싫어 이거 이상해 엄마 이상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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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들어? 네 방대로 해 응 나 베럭볶음 이거 사도 돼? 응 이거 사려고 이거 사려고 우리 빨리 가자 그래야지 배스킨나베스 문 닫아 엄마 엄마 야 배스킨나베스 동심 네 determinant 크리닛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래 일단 먹을 것은 김치, 자비캔디, 바카랑캔디, 오티미니, 길이, 어쩌고 저쩌고, 초콜릿 짜잔 사, 하나, 둘, 셋, 넷 30개 천 원이야? 뭐? 어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나 이거 하나 가지고 싶어 오, 차가워 오, 차가워 와우 저녁일에 전면 먹어 이거 안 시켰는데 준 거예요? 응 이거 이번에 새로 샀는데, 그릇장에 있으면 하나 다 사고 싶어 이거 먼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응 이거 먼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응 알아라, 가줄게 맛있겠다 꽤 맛있어? 응 응 잠깐만 잠깐만 네 너무 예쁜데? 응 근데 조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조금 할 줄은 뭐예요? 아 아 너무 예쁘네? 너무 귀엽지? 어 아 아 아 아 아니 쟤 배부로 온 거 모르나 봐 아 아 아 아 너네들이 저렇게 안 먹어갖고 아 아 너희들이 저렇게 안 먹어갖고 행운이 키티 좋아하지 어머 이모꺼 똥있다 할머니의 선물은 없어요 빨리 손톱에 붙여